아이콘 이리와 나영 팀장님이랑 유럽 법인에서 프로젝트 마치했습니다. 초도 1입니다. 예.. 마틴 스쿨 맞죠? 라는 마음이라고. 이 게임은 내가 필요한 것 같아요. 싱가포리에랑 경로로 하죠? 볼일은 여기서 보냅시다. 앞으로 연락하지 마요. 볼일, 여기 웃어요? 너무 아름다워요. 어떤 도덕률이야? 세상에서 도덕률이. 돈을 신청하자. 파워? 뭐예요? 왜 사연을 사는 걸 보고 있어요? 무슨 일이야? 다시 죽을래? 다시 죽을래. 지킴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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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킴이. 그런 사람은 왜 이렇게 웃어요? 괜찮아요? 다치지 않았어요? 진짜? 그 다음 시간에 만날 것까지 이제 생일이니까 빨리 좀 할게요 오늘 제 생일이에요 고맙습니다 혹시 안들어봐요? 데리러올게요 경매시작전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